아 이번판 제발 제발 탱다리우스 제발 제발 탱다리우스를 하게 해주세요 라이엇의 은총 AP 가시나요 안갑니다 아싸 탱다리우스 이고고동 이고고동 흐흐흐흐흐 이렇게 가자 렛츠고옷 가보자 가보자 아니 오늘 착취다리로 평타 한 대만 쳐도 체력이 7이 올라가는 에 다리우스를 할거야 너 뭐야 어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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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했어 풀도 썼잖아 손해받잖아 세라핀도 손해받잖아 개이득 봤다고요? 무슨 이득 봤죠? 아 게임이 시간이 길어지는 이득? 그건 좀 이득이긴 해 리버스게르 머신 내가 바로 갑니다 아씨 왜 치방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찍어놨다니까 살다살다 비산태가 1레벨에 압박을 하고 있냐 이정도는 핸디캡인거 아시죠? 비산태야 그러지마라 너와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유리해 아마도 내가 착취긴 하지만 어 난 착취만 뜯을게 아 너 마나 다 썼어 임마 자아 W한테 쳐주고 오호 자 자 자 자 어 죽었어 죽었어 안죽을거 같은데 씨바 아니 이게 안죽어? 와 아니 풀이 없어 씨 와 와 와 와 정복자가 아니라니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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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더 나이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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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크 아 씨바 또 왔어 아이씨 그만 와 라인 좀 밀자 근데 확실히 착취라서 안좋은점은 정복자의 이 지속딜이 상당히 많이 딸린다 하지만 착취라서 체력이 방금 63이 늘었다 그리고 그 크산태와의 라인전에서 방금 전에 뒤집뻔했는데 이 소생까지 들음으로써 늘어났다 이득 봤구요 알겠지 어 에? 에? 어 어 좀 끌려서 어 어 어 뭐야 저거 안 맞았어? 와 정복자 아니라서 씨 이거 무조건 이득 보는거였는데 천천히 하는게 낫겠다? 어 어 야 씨 근데 이거는 저도 쫄았을만해 제 안으로 들어왔으면 나 좀 힘들었어 갈가라 하하하하하하 저 이번에 나쁘지 않았죠? 아 집 가자 이거 지금 라인좀 구리긴 한데 가야지 뭐 아 어 어 봤으면 큰일났어 고맙다 내가 라인에 빌어 뭐야 너 너 여기까지 오니? 어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하하 아니 그래 아이 차라리 럭스 손해보기하고 라인도 이제 경험치 먹고 해서 오히려 나쁘지 않아 차라리 저 오늘 첫템 정해놨어요 첫템은 피가복 갈겁니다 어 어 가는중 가는중 어 유채화 끌어주고 회복 아 아 진짜 평타 한 대만 더 어 쳤어 아 너무 아쉽다 회복 근데 지렸는데 방금 에? 좋았어요 어? 오? 어 아이씨 아니 이거 왜 계속 여기에서 멈춤? 이거 라이엇의 음모야 흐흐흐흐흐흐 내가 분명히 여기까지 찍어놨는데 왜 저기서 멈추냐고 셀자님 편집을 통해 제가 맨님의 어디까지 해놨는지 꼭 편집을 해서 올려서 저의 이 억울한 아 왜 저 국만화가 없네 국만화 몇인지 아는 사람 개이득폼 아 이것도 개이득폼? 야 완전 씨 다리적 사고잖아 흐흐흐흐흐흐 오케이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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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씹 평 궁 아 회복이 안돼 미친 승전보 안가가지고 저 여기까지 승전보 안가도 될 것 같아가지고 안간건데 갈걸 그랬다 이거는 야호 이거는 다 지배자의 피가보수로 해 있는 응징 잃은 체력에 비례한 공격력 10% 증가가 있어서 가능했던 행위입니다 어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완전 좋진 않은데 생각보다 맛있음 깡체력도 500이나 돼가지고 그냥 다섯대만 때리면 이긴다고 저기에 이제 시식의 괴물도 있어서 헤르메스 딱 가준 다음에 다섯대 때려서 다리우스 펜시브 과다출혈이랑 같이 시너지효과 내면은 맛있을 것 같은데 흐흐흫 물론 이거 가면은 밟은 못갑니다 가면은 코어템이 너무 늦어져 오우 싯 태괄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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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잏 아우 야 근데 이거 내가 큐쓸 때 그 상태가 궁쓰면은 바로 그 원뿔 맞아버리네 아쉽구 너 뭐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벌레 같은 놈 흠 다음 템 이제 그나마 가장 맛있는 게 강심일 것 같거든요 이게 옛날에 강심다리우스 했을 때는 피가복 같은 템이 없어서 솔직히 그냥 완전 예능이었는데 지금 피가복 가버리니까 좀 맛있던데 솔직히 당연히 발분이 훨씬 좋거든요 하지만 낭만이 있잖아 낭만이 밥 먹어줘 조회수가 있잖아 너 뭐야 나 와줘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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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으이씨 대가리? 어허허허허 공격력태 밀코 밖에 없는데 300가지 올라갔어 레전드 그냥 묵직하게 죽여버리시잖아 아이씨 아까비 어어? 어 대가리 산몰 성공 가론? 예 가능했다 W 병 병 병 병 E 병 W 뚱 뚱 어 둥 아 이거 16레벨이었어야 했는데 씨 자 이제 마지막 방템을 갈 시간 마방 가자 일단은 뭘 가든가에 야 스테락 하하하하 삼천 하하핳 현재 체력은 6,100 이고요 그리고 큐 한 번만 긁어도 최대 45% 회복하는데 소생 봐봐 소생도 체력 회복 올려줘가지고 맛있다고 퐁 퐁! 아잇! 오케이 공장 634 아 진짜 아니 얘가 계속 딸 막 멈춰! 그 상태 나이스! 저 괜찮아요 웜워거 때문에 피 찹니다 오케이 어? 아 제발 나이스! 저 잠깐만! 저 딴 데 좀 갈게요! 할 거 다 했다! 저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 했어 개쎄다 개쎄다 이게 탱다리 여러분들 일반적인 다리우스가 아닙니다 받아칠 때 좋다니까 그냥 따라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저 이제 방마저도 챙겨오겠습니다 저 이러려고 사전준비 든 거거든요 다 빌드업이 있었어요 솔직히 정량영상이 맛있을 거 같긴 한데 이거 못 버텨 다른 딜들을 거기에 이제 강인함까지 61% 체력 7800 이제 방어력도 많이 좀 늘겠다 해신작슛 터지면은 난 이제 신이다 나이C 아씨 아지 데에에에 아아아아 오? 잘한다 나도 맞을게 하하하하하 실드량 왜이래 아 서렌 까비 하지만 탱 다리우스의 모든것을 보여줬다 장점과 우매함까지 다 보여줬음 아 근데 이거 단점은 어쩔수가 없음 그니까 그 유일한 다리우스의 단점은 이동속도잖아요 근데 단점을 극복하지 말고 그냥 멸시함으로써 다른것들을 더 극대화시켜주는거지 존나 멍청해 솔직히 팀원들이 날쌔고 시시계 강한애들이라 커버가 됐지 나 원맨캡이었으면 존댔어 내가 봤을때 딜량 진짜 하등 쓸모없다 감소량 10만 받은피해량 10만 근데 솔직히 더 탱탱하게 가는 방법은 있지만 더 낭만있게 가는 방법은 없었다 피가보웃 워모그 강심 참을거야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끝 헬로우 암텔롬 땡스 포 왓칭 마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가 두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